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로쌤의 서예교실 초로 이윤구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추우면 또 춥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추운 날이 있으면 또 따뜻한 날이 있습니다. 또 날이 흐렸다고 막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불평하다 보면 또 맑고 개인 날도 있습니다. 또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힘든데 또 올라가면 또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치읓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만은 즐겁게 이렇게 서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차체 치읓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사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치읓은 원래 우리가 치자 차자 뭐 체자 이렇게 쓰는 건데요. 흘림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흘림체 띄지 않고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오시고 이렇게 쓰시면 치읓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한번 띄어서 이렇게 띄어서 쓰지 않고 그냥 이어서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자 쓰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뭐 참자 쓰려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중에 끌어가서 이렇게 쓰겠죠. 이제 이렇게 쓰니까 아무튼 이거 끌어가서 쓰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치읓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체자 같은 거 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체자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튼 흘림체 쓰실 때 이 치읓을 이렇게 이어서 쓴다고 하는 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체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시옷 할 때 시옷이나 지읓 할 때도 해봤는데요. 일단 체자 쓰는 건 어떻게 쓰시면 되겠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이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나오게 하고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이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내려그시면 이게 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읓의 변화를 이것도 잘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잘라진 듯하게 썼는데 요건 그냥 썼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써보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점을 찍으시고 요렇게 안으로 누누져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시면 앞에가 뭉툭하게 되면서 이런 상태의 글씨가 되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자 쓰는 치읓 점을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자 쓰는 치읓은 여기 와서 여기서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쓸 때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이 사이가 이 사이가 너무 좁으면 안 돼요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가 하다보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와서 이걸 너무 잡아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이 사이를 너무 좁게 쓰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좁게 안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넓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끝을 너무 잡아당겨서 여기까지 이게 막 너무 잡아당겨도 곤란합니다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쓰실 때 있어요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땡겨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가서 그래요 이건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요 부분에서 잘라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부분까지 오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이 좁지 않게 쓰시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치읒 위쪽에 오는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츠라든지 그죠 츠자 있죠 츠자 또 초자 또 츠자 있잖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오는 거 있죠 위쪽 위쪽으로 오는 거 위쪽으로 오는 이 치읒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저 화면에 잘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붓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공간이 그래서 붓을 이렇게 지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유 왜 붓을 지켰을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요 화면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고 보세요 자 여기서 요렇게 하시고 여기서 요렇게 땡겨와서 가볍게 여기서 여기서 가볍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가늘게 가다가 힘을 줘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톡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치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결하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그냥 쓰면 그냥 쓰면 이게 츠가 되는 거죠 츠가 그죠 그리고 초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보세요 요렇게 써서 여기 이렇게 와서 가늘게 가다가 힘을 주어서 여기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이렇게 와서 여기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가시면은 이게 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신 이 부분이 오가 되는 거죠 오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치읒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끌어 가시는 게 오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잘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요게 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츠자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요렇게 와서 가늘게 가서 이렇게 힘을 줘서 그죠 여기서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싹 빼면서 이렇게 끌고 가서 해서 밀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눌러서 눌러서 그 힘 그대로 가다가 약간 끝에만 들면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 사용하는 치읒이 위쪽에 오는 치읒 흘림체를 쓰실 때 이런 치읒을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늘게 가늘게 하다가 힘을 줘서 이렇게 땡겨와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 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 끌고 올 때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끌고 와야 된다 이게 덜 나오면 또 이상해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덜 나오고 여기까지 안 나오면 이상해 한번 써 볼까요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쓰시고 이만하시는데 여기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글씨가 여기 부분이 안 나오면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쓰실 때 끌고 와서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여기 나와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축자 쓰실 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툭 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 말씀은 뭐냐면 요것도 연결해 쓴다는 거죠 연결 가늘게 끌고 가서 이렇게 연결해 쓰는 게 이제 축자 쓰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츠자와 초자 이게 잘못 끌고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츠자는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끌고 가면 초가 되니까 초가 되니까 초자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츠자는 왜 끌고 가냐 여기 우가 있기 때문에요 츠자는 이 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갔다고 초라고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이어서 쓰느라고 같기 때문에요 츠자에는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츠자는 끌고 가도 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안 끌고 가고 쓰셔도 돼 모양 삼아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 글씨 쓰시면 여기서 초자 한번 더 써볼게요 초코렛 할 때 있잖아요 초자 초 초 초 이건 이렇게 해서 톡 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늘게 끌고 왔다가 한번 말아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무슨 글씨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 글씨가 되는 거잖아요 정자로 보면 이렇게 초코렛 같은 거 여기 요가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글씨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을 요 부분을 그 요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붓 가지고 계속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연습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붓글씨도 그렇고 여러분 누구한테 우스운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아 지금 뭐 배꼽 빠지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걸 이제 해보려고 집에 가서 자기 하잖아 근데 그 얘기는 재미 되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재밌는 얘기도 가서 이 얘기하면 하나도 안 웃어 왜냐면 이 표현을 잘못하면 그게 안 웃었거든요 근데 이게 글씨도요 많이 하고 자꾸 써서 이렇게 표현해봐야 글씨가 어울리지 처음 했으면 안 어울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선생들 글씨는요 선생들 글씨는 못 쓴 것 같아 하나씩 한 번 봐봐 되게 못 썼어요 근데 작품 써놔서 다 써놓으면 잘 어울려 근데요 초보들은 있잖아요 하나하나는 너무 잘 써 근데 다 써놓으면 안 어울려 그게 왜 그럴까요 많이 안 써서 그래요 많이 안 써서 그래 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츄가 아니라 츄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서 이렇게 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유 를 넣으면 이게 츄가 되는 거예요 츄 이렇게 유가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서 글씨를 쓰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거 아직 붓을 안 띠려고요 아직 처음부터 안 띠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싹 계속 이게 아주 폼이 들어갈 때가 아주 안 띄고서 이렇게 몰아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봤어요 이거 가지고 자꾸 폼을 갖고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장난을 쳐본다 그럴까요 불 깎고 장난치듯이 또 연습하듯이 뭐 이렇게 그냥 하면은 불 깎이 친해지고 글씨가 달아지고 아주 숙달된 글씨를 자꾸 쓰게 되게 되는 거죠 또 우수한 얘기 그러니까 뭐 한마디 하면서 글씨 쓸게요 그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영어 저는 영어를 아주 엄청 잘합니다 영어 아주 잘해 여러분 영어로 이 코를 만지면서 있잖아요 이것은 코다 세자로 어떻게 하면 이것은 코가 될까요 영어로 이것은 코다 그거는 세자로 말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디스코 이게 이것은 코다 그러면 디스 코 여러분 디스코 좀 많이 쳐봤을걸요 그죠 디스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옆에서 야 그게 무슨 코야 이것은 코가 아니다 그 세자로 여러분 이거 세자로 하는 거 모르시죠 우리 때 예의 유행하던 거야 이것은 코다 디스코 아니야 이게 무슨 코야 그 세자로 예의 유행하던 거야 옛날에 이거 텔레비전 이름이야 이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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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 있었어 이것도 광고에 있어서 광고 많이 했다고 돈 줄지 모르겠네 이코노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야이 뭐가 이게 코가 아니야 코지 이게 아니야 코야 그러니까 이것은 코다 디스코 이것은 코가 아니야 이코노 근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거 코야 그래서 싸움 싸우는 걸 말렸는데 그걸 세자로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여러분 여기서 광고비라 조여야 되는데 도루코 도루코가 됐어 이코노 디스코 이코노 이거 우리 때 이런 거 갖고 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 때는 말이야 그랬다가 나 때 얘기했다가는 아이고 옛날 아재 개근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뭐 옛날에 그 웃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시간까지 살아왔겠어요 그죠 자 아무튼 여러분 뭐든지 숙달돼서 하면 된다 그건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자 같은 건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자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때 이거 너무 좋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배운 대로 이렇게 해서 초는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고 추는 지금 배우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끌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치읒을 지금 했는데요 시옷이나 지읒이나 치읒 이걸 배웠던 걸 잘 생각하시면 의용하는 건 거의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씨 연습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하니까요 그때를 기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치읒의 이런 변화 흘림체 적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요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호쌤의 서예교실을 마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